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약속대로 바이오테마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왜 강한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했구요 제2의 알테오진을 꿈꾸고 있는 종목들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2%대 3%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상황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등주 3가지 조건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모처럼 한번 재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혹은 주도주 3가지 조건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흐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시대적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바이오테마 역시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는 심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봐야 될 것 같구요 이슈는 지금 단연코 코로나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구요 우리가 흔히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코로나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기는 우리가 바트넛 방식에 의해서 핵심 가치와 경쟁력이죠.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넘어 볼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어지기 직전 그때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이 알테오진을 찾아라. 바이오 급등 3가지 이유.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테마가 현재 유동성 장세의 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빠르게는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는 유동성 장세의 최선으로 대중주 하면 흔히들 트로이카를 얘기 많이 했습니다. 증권 건설 은행이라든가 상사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떤 그 시대적 변화와 함께 대중주가 변화가 됐죠. 지금 바이오테마는 개인들의 어떤 그 개인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테마를 이제는 대중주의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성이 상당 부분 앞서야 된다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번째는 이제 바이오테마가 역시 코로나 환경 최대의 수혜라고 봐야 되겠고요. 테마 내에서도 최고의 이슈거리들을 많이 물고 오죠. 주가는 본질 보다는 사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는 이제 동학개미 변절이라고 다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동학개미운동이 나왔을 때 유튜브 방송에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자에서 탐욕이 지배하면서 바이오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역시도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닷건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좋죠. 제2의 알테오제는 조건 결정적인 핵심 가치 다른 경쟁 업체가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가급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신약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고 첨생법이라든가 8월서부터 시행이 되죠. 첨생법이라든가 화평법 이런 것들도 기존에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바이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아울러서 실적이 근거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험부야표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의미 있는 종목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고 전략도 굉장히 신선한 전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주도주 논리 근거해서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커다란 핫 이슈는 SK바이오팜이죠. 저희 회사로도 회원분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23일하고 24일 이틀 동안 청약을 했는데 31조가 몰렸는데 어마어마하죠. IPO에 새 역사를 썼다. 이틀간 진행된 일반 청약 경쟁률이 323 대 1.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과거에 5천억 이상 종목 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 제일 모직이 195 대 1이었는데 323 대 1이니까 대단하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 5천만 원 넣어서 한 주 정도 걸리려나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하튼 바이오가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2의 알테우진을 꿈꾸는 네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종목은 없고요. 종목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안 좋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펩트론 정도가 이제 빠졌죠. 제노포커스 같은 것도 좋은데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한 6.5 정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코아스템인데 코아스템은 이제 그 줄기 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의약품 전문 업체이죠. 뉴로나탈이죠. 이게 루게릭병 치료제인데 이미 2018년도 8월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희귀 의약품 미국 FDA에서 희귀 의약품을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상에 약간 좀 우여곡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3상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좀 제보는 많이 올랐는데 또 간밤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층이 빠졌기 때문에 조종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하튼 그 어제 강했기 때문에 2-3일 정도 조종, 눌림목 조종을 준다면 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3월 달에 보면 최악의 구간에서 3상 실패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다란 세력이 달라붙어요. 악재가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강화되죠. 그 매도세를 소화를 해줄만한 소화를 해줄만한 그런 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대량 거래가 매집일 가능성도 있겠고요. 여하튼 간에 뉴로 나탈의 어떤 가치 그리고 첨생법 지금 작년 8월에 첨생법이 국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 이제 뭐 한 2개월도 안 남았어요. 올해 8월에서부터 이제 첨생법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존재하셨던 시장이죠. 그러니까 많은 상상력을 어떤 그 많은 상상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세력 가치주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닷거리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아스템이라든가 바이오톡스텝 혹은 NKMAX 또 HLB 4종목을 주문했는데 4종목 모두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바이오톡스텝도 이것도 우여곡질이 많았어요. 제가 어떤 젊으신 구독자 분인지 하여튼 그 청취하시는 분이 시청하신 분이 자꾸 이제 저한테 딴지를 걸더라고요. 제가 뭐 고소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죄송하다고 사각을 올렸는데 잡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삼성전자도 자주 매매를 하잖아요. 그게 잡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바이오톡스텍이 될지 무슨 주식이든 어떤 그 종목을 매수하는 자세, 태도, 애티춘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바이오톡스텝은 내년까지 보자고 그랬죠. 특히 화평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시장이거든요. 여하튼간 어제 상가 들어갔는데 그 거래량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 거래량이 별로 많이 안 터졌어요. 한 360만주가 터졌는데 과거 4월달에 1,800만주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6월초에 6월초에 한 1,200만주가 터졌어요. 거의 합하면 3천만주가 터졌는데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거래가 360만주 밖에 안 됐어요.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고 사는 것은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는 매매 이제는 우리가 매수의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상당한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봐야겠죠. 적당하게 눌리목 조정 보이면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화평법이라는 것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가습기 살균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를 위해서 규제가 강화된 거죠. 1톤 이상 화학금치를 생산판매, 유통, 수입, 수출입하는 모든 기업은 다 이런 바이오톡스텝 같은 CR 업체, 독성평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환경이 최적화가 되어 있죠.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출자를 1분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해요. 기술 수출한다고 예전에 대표이사께서도 한번 공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셀티론이 지분을 11%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마 어제 크게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력같이 논리된 거죠. 주가가 매물 때 저항 때를 적응거래량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바이오톡스텝 관련해서 예전에 바이오 자료를 찾아본 제가 거의 이제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조정받을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 오를 때는 단방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물려있는게 물려있는다는 생각으로 사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자마자 상한가들은 바람직한게 아니에요. 오로지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는 수익만이 오로지 자기 수익률이 되는 거죠. 단방에 하루아침에 30%를 벌었다고 보죠. 그러면 그 30% 금방 또 깨 먹기 마련이요. 자꾸 반복이 되다 보이요. 근데 우리가 30% 버는데 최소한 2개월, 3개월, 혹은 1년에 걸쳐서 내가 30%를 번다. 이게 진정한 자기 수익률인 거죠. 그냥 우리가 허투루 넘어갈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단기매매는 여러분들 제가 장담커인데 필패로이지입니다. 100명이 만약에 단기매매하면 성공자는 2,3명 밖에 안돼요. 그 어려운 길,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그 영역을 자꾸 대중들이 추가하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KMAX인데 NKMAX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이오톡스텍도 7,000원, 8,000원대 주력적 편입한거고 NKMAX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주력적 편입한 겁니다. 자 NKMAX도 이제 그 첨생법 수혜주가 되겠고요. 역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유리하고 핵심이 사실 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제가 NKMAX 관련해서는 뭐 얘기 보따리가 굉장히 큽니다. 병용치료 핵심이에요. NK라는 게 NK, Natural Killer Cell이죠. 자연사례세포. 우리가 흔히들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암 환자들을 보면 이제 그게 폐암이든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그 표적항암치료를 받는데요. 그 단독치료보다 면역세포치료를 병용해서 받았더니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거로 인해서 미국에서 나삭상장, 자회사가 나삭상장을 준비중인데 펀딩에도 성공했어요. 제법 많이 몰렸답니다. 한 103억, 130억 정도 모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삭상장이 안될 수도 있죠. 근데 될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바닥에서 사지는 거죠. 바이오톡스테이크와 마찬가지로 NK 믹스도 주봉이라든가 최선 주봉이라든가 월봉 보시면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NK 믹스는 우여곡절이 크고 특히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절대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를 준비했습니다. HLB도 사실 그 작년에는 바이오를 평중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고점, 한 19만원 고점 이후에 충분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전혀 과열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 HLB 같은 경우는 리버세라믹 하반기 3상 NDA 신청권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캄렐 리주맙하고 항서제약에서 캄렐 리주맙하고 임상을 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서제약이 총 임상을 5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HLB의 리버세라믹과 병용 부분이 22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HLB의 리버세라믹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HLB가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미노테라퓨틱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모세포종이 특허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어필라도 인수했는데요. 과거 우리가 제가 최근 보고서 보니까 일본의 그 톱제약사국은 다케다가 1이고 그 다음에 아스텔라스, 에자이, 산케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성공했던 결정적인 배경이 무리하게 신약을 개발해서 이런 신약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요. 대규모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선진 바이오주, 바이오 회사들을 다 인수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HLB가 그런 방향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미노테라피티사라든가 어필리아를 인수했다는데 세대형 업체입니다. 신약 리스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리스크가 상당히 작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셀티론, 셀티론,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러시스가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를 몰고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러시스, 셀티론, 셀티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그 매기가 HLB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만원대 초반 정도 되는데 10만원 정도 전원에서 사게 되면 좀 기다리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도 많이 주춤하고 또 조회수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처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에 저희 소중한 단골 고객님들께서는 또 좋아요 누르시면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도 장 끝날 무렵에서 하나 더 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